전원 주택만 골라서 금품을 훔친 남성이 있습니다. 인적도 드물고, 근처에 CCTV도 없다는 걸 노린 건데, 개인이 설치한 CCTV의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얼굴도 가리고 모자도 썼지만, 한 번 찍힌 이상 경찰을 따돌릴 수는 없었죠. 장덕진 기자입니다. 전원 주택에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창문을 두드려 내부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더니, 드라이버를 꺼내 창문을 강제로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남성은 이런 수법으로 포천과 양주 등 경기 북부를 돌며 빈집을 털었습니다. 범행 장소 인근입니다. 절도 피의자는 이곳처럼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전원 주택 5곳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훔친 현금과 기금속만 2,300만 원이 넘습니다. 남성은 지인의 차를 빌려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치밀했지만, CCTV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특별한 주거지가 없던 남성은 이곳저곳을 떠돌다 모텔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박수